갑시다! 몰라 몰라 그냥 손 못 가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기 아니고요 저 내일 백패킹 모드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백패킹에서도 부시 모드로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짐을 챙겨볼까 하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 상태로 아니 30분 동안 멍붕인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도 있고 또 계절도 진짜 바뀌어서 엄청 춥잖아요 근데 제가 우모바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이 니모를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돗자리 같은 것만으로도 될지 난방은 어디까지 챙겨야 될지 조명은 몇 개 챙겨야 될지 술은 포기는 못하겠고 시집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잠깐 켰거든요 그 와중에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앞으로 저를 지켜줄 3종 세트 이거 토 이거 칼 이거 도끼 아무튼 여러분 짐 잘 챙겨가지고 내일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죠? 막 허리 뿐지러지는 거 아니야? 어우 허리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짐을 보아하니 백피킹 모드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거 조금 올라왔다고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 와 날씨가 밤에 더울까봐 근데 가방에 옷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입고 왔어 아니 또 지금은 더워도 밤에 엄청 추울 거잖아 그래가지고 막 미친듯이 여기에도 모자랑 막 아우 죽겠네 진짜 아 근데 날씨 진짜 좋다 오늘 하나 더 벗어야 될 거 같아 안에 막 엄청 아우 더워 이거 안에 또 입었어 히트테이크 두 개랑 긴팔 아 아 아 아 아 물부터 마셔야 될 거 같아 아 죽겠다 백피킹 모드에 물 2리터 모두 들고 다니시죠 하 아 아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모자 챙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 사장은 아침 일찍 구제시장으로 출근한다 만선을 기원하는 어부처럼 완판을 기대해본다 아이 골라봐요 이거 되게 괜찮아 보기에는 이래도 다 굉장히 괜찮은 옷들이에요 여러분 골라 골라 개당 5만원 하하하하 이쪽에다가 오늘 사이트 구축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요 사이트 구축을 하려면 나무까지가 필요해서 우선 나무부터 주우러 갈게요 잠깐 먼저 끼고 사보가 톱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랬어 그러면 저는 톱이랑 도끼를 들고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내가 카메라 뭘 잘못 눌렀나봐요 여러분 뭐가 갑자기 사라졌어 하하하하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카메라를 잘 다루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잘 몰라요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거지 뭔가 IOS를 맞춘다거나 그런 건 없어 나무가 여기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저거 나무 아니야? 아니 너무 큰가? 어?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저 바로 득템했어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갈게요 아우 복귀가 복귀랑 칼이 무용지물이야 아우 아우 복귀가 복귀랑 칼이 무용지물이야 복귀가 복귀랑 칼이 무용지물이네요 창랑 칼이 무용지물이네 복귀가 2주 1주 2주 1주 아우바라 네 못 갈거같아 우회해야 될거 같은데 어우바라 1주 ? 2주 4주 5주 도룹 2주 2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오빠 꼭 이렇게 해야 돼? 팩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 좋잖아요. 자 가시죠. 아니 그나저나 이 장자가 들고 올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의자로 쓰니까 너무 편한데요. 우선 타프를 잘 펴준 다음에 여기 말고 이렇게 두 개의 팩을 박아주면 되거든요. 오 다 낙엽이야. 이게 아니었나? 아니 기억이 안 나지? 아닌가? 야 아니었나 봐. 기억이 안 나. 어 모르겠다 잠깐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맨 끝에 빼고 두 개를 박고 그 다음번에도 박았는데 그 다음번을 안 박나 봐. 여기 박아져 있던 걸 빼고 여기 끝을 잡고 이렇게 옮겨서 이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박았던 걸 빼고 여기도 두 번째 인무솝 너무 길어. 이 정도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오 엄청 잘 잘렸어요. 됐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이제 박아주나 보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세운 다음에 이렇게 플러기는 천 잡아가지고 텐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파프를 세우고 나면 모서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접어서 넣어주면 돼요. 밤에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낙엽으로 살짝 덮어줘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여기에다 랜턴을 걸고 싶거든요. 어 그래도 좀 뚫었어. 하나만 해서 여기다 당기면 되잖아. 이거 하고 우리 여러분 백패킹용 한몫 날로도 빨리 세워야 돼.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아니 아니 이렇게 끈을 이렇게 촘촘한... 끈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세상에... 아 찾았습니다. 오 칼 진짜 무척 잘 들어요. 무서워서 못 쓸 것 같아 이 칼은. 좀 무뎌질 때까지 못 쓸 것 같아. 고양이 울음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고양이가 아주 싸나워. 왜 잘못했나? 나 이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느 쪽으로 넣는 건지 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휘었는데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야? 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대충 할게요. 모르겠어 오늘은. 평상시에도 잘 아는 건 아닌데 오늘은 모르겠다. 이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완장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 꼭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그냥 대충 야매로 할게요. 의미가 없어. 쓰러질 것 같은데? 나무를 하나 더 댈까? 그럴 바에는 삼각형으로 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렵네. 아 몰라 몰라 그냥 우선 못 가.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선 하기는 했는데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이거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못 하겠다. 이거 모르겠어요. 아 이거 좀 알려주세요. 다른 거 빨리 또 할 일이 아직 남았어. 이거 백패킹 화목난로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왔어요. 집에서 해보고 왔는데 다리를 빼고 해야 되나? 다리를 빼고 해야 되나? 이게 티타늄이랑 알루미늄이랑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티타늄으로 선택했어요. 안 말아져서 반대로 말았거든요. 2미터를 사왔는데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약간 일회용인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가? 라고 생각해야 말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말긴 말았거든요. 지금 이거 통 보이세요? 연통? 이거 끈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나무에 걸고 총 세 군데 걸었거든요. 이렇게 한 군데 걸고 두 군데 걸고 이렇게 세 군데 걸고 근데 이거 하나가 죽어도 중심이 안 잡혀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걸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뭐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랜턴부터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아늑해요. 바닥에서 한기가 엄청 올라오네요. 이거 니모 가지고 오길 잘한 것 같아. 침낭은 밸란드레의 토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엄청 따뜻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바지를 입겠습니다. 바지는 여기 위에다가 그냥 입을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끝까지 끌어올리면 또 따뜻하니까 어제 진짜 보온에 대해서 엄청 고민 많이 했어. 제가 우모 바지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 엄청 따뜻해. 근데 이게 제가 살이 좀 찌기 전에 샀던 바지여가지고 좀 타이트할 것 같긴 해.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그래도. 얼어 죽는 것보단 낫지 뭐. 와 이거 진짜 바지 따뜻하네. 우모 바지는 더 따뜻하겠죠? 우모 바지 좋은 거 아시는 분들 추천해 주세요. 우모 바지도 하나 사서 다녀야겠어. 몸이 너무 부해. 이거 깔고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아. 사고 쳤네. 쓰러졌습니다. 수습하고 올게요. 대충 고쳐놓고 이제 불 좀 때려고요. 이거 대면은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이거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여러분 작게 부실게요. 성냥 가지고 왔거든요. 성냥으로 붙여볼게요. 어 됐다. 어? 바로 꺼지는데?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어요. 여러분. 낙엽 없었으면 못 살렸어. 그래도 불이 있다고 진짜 따뜻합니다. 아 이게 좀 힘들어도 하 그냥 캠핑보다는 부시 모드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와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괜찮아. 아 진짜 지옥불을 만들겠어. 내가. 다 해놓고 보니까 아 오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는 생라면으로 먹을 거예요. 오 맛있겠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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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시원해. 어렸을 땐 되게 잘 먹었는데 이가 조금 아프네. 아 진짜 진짜 거의 생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앞니로 안 뽀개지네요. 아 되게 슬프다. 아. 음. 어금니로 가야겠어. 너무 맛있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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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으로도 장작 살 때는 박스에 들어있는 장작을 사야겠어요. 이거 방석으로 쓰니까 엄청 따뜻해. 너무 좋아. 진짜 할 때는 되게 힘들고 특히 연통이 진짜 속을 썩였거든요. 돌돌돌 많은 것도 힘들었는데 이게 중심이 안 맞고 계속 자빠지니까 제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낭만 있고 불 있어서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또 제가 나름 깔맞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라면이랑 진라거를 가지고 온 제가 너무 또 너무 좋아요. 짠. 진짜 목말랐어.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숯을 빼서 아 오늘 저녁 메뉴가 우대갈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숯을 빼가지고 구우려고 했는데 안 익을 것 같아. 그냥 여기 불구덩이에 넣어야 될 것 같아. 아닌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사실 스프맛이지 뭐. MSG 좋아합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오토 캠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더 낡어새 느낌? 막 눈 내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언니야. 아 뭐 그런 느낌? 아 이거 자꾸 욕심나네요. 이거 다음번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연통은 다음번에도 못할 것 같아. 뭐 방법이 어딨어. 나한테 맞으면 그게 내 방법이지 뭐. 뭔가 글로 찾아본다거나 영상으로 찾아봤을 때 이해도가 거의 제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본가봐. 그래서 그냥 지극히 몸이 고생하는 스타일 대신에 한번 습득하면 조금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또 너무 말이 많죠. 좀 신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짠. 짠. 음. 하. 그리고 낮에 더워도 옷은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좋다라는 걸 지금 제가 몸속 깨닫고 있어요. 헤이 러브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p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 half bad after all 목숨 오늘 저녁은 우대갈비랑 통골뱅이탕입니다. 피칼 진짜 좋죠? 다 된거같아 맛있겠다 와우 제가 이런 국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고기 안 익었는데 왜 먹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사비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어 안 보이나? 잡았다 포커스 내가 좀 사라지면 잡는 것 같아 웬일이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화목난로 안에 그냥 우대가리비 넣으세요 소주 한잔 해야죠 짠 여러분 정말 추워서 먹는 거예요 빨간 뚜껑 오랜만인데 되게 맛있다 어 너무 사라 임신이 너무 이러는 것 같아요 이리와 함께 먹etry 이렇게 집사해보겠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고기 이것은 메추노를 뿌리기 산책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췄욱 진짜 웬일이야 조금 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좀 쳐내고 먹으면 될 것 같아 사실 먹어도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얘는 고기가 조금 더 익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먹었던 그 국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 얘 딱 좋게 익었다 정작을 넣어서 와우 미쳤어 기가 막히네요 진짜 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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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와우 짠 짠 음 음 음 음 음 음 힘줄 힘줄 이거 진짜 꿀꺽 꿀꺽에 음 음 음 음 음 짠 근데 이 페트는 200ml 밖에 안되는구나 이러니까 되게 금방 마실 것 같아요 꼭 술 부족한 날은 술이 달다 아 아니 이거 잘못됐어 아 여러분 진짜 우대갈비 꼭 꼭 아직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진짜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꼭 다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 빨리 골뱅이탕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요 술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엔돌핀도 같이 돌면서 눈앞에는 불이 타고 있고 그 위에는 골뱅이탕이 끓고 있고 입에는 우대갈비가 있고 손에는 차미슬이 있고 짠 너무 맛있다 여러분 엄청 잘 익었죠 수저를 준비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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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맥을 한잔하고 싶은데 어디에 말대가 없어요 쏘맥을 지금 그릇을 안가지고 왔거든요 쏘맥을 말만 빈 소주잔에 한번 말아볼까요 아 우리 엄마가 싫어하겠지 아니면 여기에 말까요 아닌가 이게 좀 더 아닌가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말자 쏘맥을 마시고 싶단 말이죠 제가 지금 잘했다 좋아요 제가 티타늄 컵을 챙겨왔습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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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역시 넌 역시 준비된 쏘맥의 아이였어 챙겨왔어 챙겨왔어 잘했다 잘했다 오늘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어 아우 웬일이야 너무너무 귀엽죠 아우 손 아파 함정은 손이 아파요 짠 시원해 아 저를 칭찬합니다 티타늄 컵 제가 아무래도 내일 커피 마시려고 챙긴 것 같긴 하거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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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맛이 되게 강하게 나는데 무 첨가 액상인 건가 아우 되게 되게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지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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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추울 때는 소주랑 따뜻한 국물이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와 진짜 좋아 여기에 제가 이거 키트 사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어묵도 들어있더라고요 맛이 좋아요 요즘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 얼마나 뜨겁겠어 했는데 진짜 잘 끓네요 짠 오 엄청 잘 빠져요 짠 지금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술이 떨어져가는 것도 아쉽고 이 밤이 끝나가는 것도 아쉽고 자꾸 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겨울라나? 하지만 바람빰 바람빰 그러시면 옆에 낙이 온다고? 오늘 피칭이 영상이 어떻게 보여질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진짜 엄청 어려워가지고 촬영도 못하면서 했는데 이걸 다 하고 나니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좋았다 조화영은 늘 그렇듯이 모든 게 좋다고 한다 근데 이게 진짜 오토캠핑이랑은 다른 더 찐한 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소주가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짠 노래 한 곡이 떠오릅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난 행복해 난 행복해 아 너무 맛있네요 지금부터는 카메라 끄고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짠 왜 안 되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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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난로는 켜고 잘거는 아니거든요 불씨가 이미 다 죽었고 대신에 침낭을 믿어야 하는데 굉장히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녀석이거든요 안에 핫팩도 넣었으니까 좀 따뜻히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구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3초 뒤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까지 다 넣고 잤어요 와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나오니까 공기 진짜 차갑구나 잠깐만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요 어제 잘 때 이거 팩 뽑아가지고 앞에 바람 안 들어오게 내리고 잤거든요 음 아 아 아 아 으 으 아침 먹기 전에 여기 타프암부터 정리할게요. 오늘 아침 메뉴는 떡만둣국입니다. 귤이 엄청 차가워. 이게 연통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네. 연기가 멋대로 와요. 이미 늦었어. 엄청 차가워. 이 시려. 그래도 맛은 좋네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고양이도 따뜻한가봐요. 처음에는 저 끝에 있더니 점점점 바로 앞까지 왔어요. 그래 날씨가 춥지. 확실히 산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해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해가 올라오니까 진짜 따뜻해집니다. 백뱅킹 모드가 무거워서 그렇지 철수랑 이런 게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금방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유리가 한번 썼는데 엄청 그냥 까매졌거든요. 물티슈로 닦아도 안 닦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괜찮아지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는 Dooley.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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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